할렐루야, 오늘은 현장보금 메시지 55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만나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때때로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잃어버려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젊었을 때에 데이트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란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늘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4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이거나 행위적인 기도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게 눈 감고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24시간 눈 감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떻게 교제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들이시기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예배당인데요 예배당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여기 강단이 있죠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스 4성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 보좌는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이사야사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세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16편 8절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편 16편 8절 9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여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런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나와요 이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뭘 하셨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오후에는 열병으로 놓은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병든 사람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사셔도 예수님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0편 119편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의 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 됐는데 주인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사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길 자를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항상 노리는 그런 악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여요 그게 그냥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은 전신갑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1절에 왜 전신갑죄를 입으라고 했냐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마귀의 괴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버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문제가 오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세 2장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자라라면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영양분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계속 내가 받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정말 좋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비우시기 바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 참 여러가지 어려운 일 많이 당했었어요 10편 6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이라 여러분 앞뒤가 막혀있는 현실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없는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잡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큰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들의 상태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우리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요 살다가 보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요한 1세 1장 6절과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거니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 여러분 거짓말할 필요 없고요 또 죄다 의롭다고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인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며 날마다 마귀의 괴개를 깨트리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